오랜만에 벽난로에 불도 피우고 부부가 분위기 좀 잡아 봅니다 이거 계란고구마 같아 노랗게 타지않고 하기가 쉽지 않아 벗겨주는 거야? 너무 맛있겠다 여보 고마워 고구마 잘 구워서 내가 뽀뽀해줄게 고구마를 나가서 이렇게 구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오늘 밤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4일은 딱 맞습니다 헛줄이 며칠 정도 이렇게 같이 계세요? 한 3일, 4일 이렇게요 떨어져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좋으세요? 그러면 새로운 기분이고 좋아요 이렇게 여자들은 다들 부러워해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분들은 그래 그게 뭐야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막 이래요 떨어져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오래 했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부부들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시도를 초창에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뜯어고쳐서 맞추면 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? 이제 다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살자 각자 잘 살게 그렇게 된 거예요 3일은 부부로 4일은 화려한 싱글로 사는 파격적인 결혼 생활 황혼에 꼽힌 사랑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일까요? 여보 우리 또 언제 만나지? 2년이 있으면 간다 네 고생 많았어 2년이라고요? 고생 많았어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다음 주면 또 만날 텐데 서운함은 왜 이렇게 큰지 여보 고생 많으세요 응 고생 많으세요 응 골아 아, 네. 로디가 그런지 잘 포착했어. And I always love you. 갈게요, 봉. 응. 아, 갔네. 이 소름도 아약하지. 아, 가. 아, 가. 아, 가. 아, 가야. 아, 가야. 아, 가야. 경호와 직녀의 헤어짐이 이다지도 애틋했을지. 아, 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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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야.